이번 시간은 최소공배수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최대공약수의 활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찬가지로 최소공배수의 활용에서도 우리의 수학자 폴리아가 말해준 4단계의 법칙, 즉 단계들을 여러분들이 거쳐나가시면 돼요.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반성과 검토를 하는 사이에 우리 많은 단어들, 즉 최소공배수라는 힌트를 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. 자 그 문장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. 움직이는 간격이 다른 두 물체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해서 다시 처음으로 만나는 그 시점을 묻는 문제들은 보통 최소공배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살펴주시면 되고요. 자 그 다음 두 번째, 이 직육면체, 일정한 크기의 직육면체를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드는 문제 이것은 최소공배수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죠. 이어서 또 몇 개의 자연수로 나누어도 모두 나누어 떨어지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이 최소공배수를 이용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. 자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버스 터미널에서 두 버스가 A, B가 있습니다. 이때 A버스는 4분마다, B버스는 6분마다의 간격으로 출발을 합니다. 이 두 버스가 오전 6시에 동시에 출발한 후 다시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구해보도록 하자라고 했어요.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오기 때문에 최소라는 것을 사용할 거고요. 동시에 출발한다라고 했으니까 공배수를 활용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. 자 그럼 문제를 이해했으니까 A버스의 출발 시각을 쭉쭉쭉쭉 적어보고요. 결국은 4의 배수만큼이 되는구나. 즉 4분, 8분, 12분, 16분 그죠? 그 다음 B버스의 출발 시각이 6시 똑같기 때문에 6분마다였으니까 6분, 12분, 18분, 24분 이런 간격이 되겠죠. 자 그러면 4의 배수와 6의 배수 중에 공배수 그 중에 가장 작은 즉 최소 공배수는 12분이니까 자 두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의 간격이 12분마다입니다.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. 그때 자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이다 라고 했으니 처음입니까? 그러면 6시 그 중에서도 오전 6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오전 6시 12분이 됩니다. 라는 정확한 시각을 적어줄 수 있겠죠. 자 시각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요. 6시지만 오전인지 오후인지 반드시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. 최소 공배수의 대표적인 문제 하나를 만나보았습니다. 최소 공배수의 활용 4단계 즉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실행하면서 답을 구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친다면 활용 문제를 푸는데 아주 거침없이 문제없이 풀 수 있겠죠.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.